정수기 이리 와야 대박 나한테 못 만나 그냥 물자 정수기 어딨어 정수기 어딨어 정수기 어딨어 정수기 어딨어 여기 이제 나 얘가 잡고 있어 형이 무슨 정수기야 얘 한 병이야 2PM 세상에 없던 정수기를 만나다 모든 기능을 다 담고도 코웨이는 단 18cm 슬림하니까 주방이 넓어졌다 코웨이 초소형 정수기 한 병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다 웅진 코웨이